이상한 것 같아요. 난 테이블 설치하는 거잖아. 너무 치고 없지 않고 짜지도 않았어요. 프로 찍었으면 한 시간 다 찍었더라. 심각도 짜긴 한데. 이 정도면은. 한 찍으면 짜죠. 그러라고 하니까. 오. 오. 진짜 맛있어. 배추가 없어 왜? 생배추 좀 잘라줄 생배추. 아니. 아니. 개 이런 새끼. 찬다. 개. 아니. 쌈질먹게 잘라주면. 배추를 이렇게 많이 줬냐. 40kg네 이게. 20kg. 응. 20kg. 응. 천천히 해봐야겠다. 그렇지. 안쩌먹고 배추 좀 납뜨릴거야. 더 이상이 말해라. 머리가 나쁜 거고 손발이 고소한다는 말이 낫다니까. 아니. 누워. 조심해요. 개 뿜어. 안쩌먹고 배추. 일어나. 이거 왜 이리 바꿔야해. 쌍모셔랑 먹어야 하는데. 그래. 세우도 먹었는데. 네. 네. 영양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누나 이 드세요. 네가 마셔줄까. 응. 맛있나? 응. 맛있나 나두ut 빠져야 돼. 고생하셨어요 고생해주세요 맛있나? 이거네 내꺼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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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부 아저씨 임부 아저씨 나 여기서 30cm 잃고 있어 30cm 와 기자들 어우 기자들이 이렇게 어우 수고하십니다 피디님 기사님 카메라맨 인사 뭐가 이렇게 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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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움직여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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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